인마 누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탄 계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이번 주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중심으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첫 서두가 되는 부분에서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4절 5절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 한번 4절과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의 빛이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사람들에게 빛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답들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이 본문 특별히 4절 5절 말씀 중심으로 보게 되면 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의 빛이되 빛이 어두움의 빛이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즉 어두움 때문에 어두움 때문에 빛이 없어 그리스도의 생명이 꼭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어두움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두움이라는 것은 어둠의 세력들로 인해 어두워진 영역들을 말합니다 크게 보면 죄이죠 죄의 영역들이 어두움의 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영역입니다 강력한 영역이죠 또 그 죄들로 인하여 어두워진 모든 사람들의 영적 무지함의 상태 그 영적 무지함을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 결과 저들의 발걸음은 영적 무지함 때문에 모든 인생의 방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 그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 끝자락은 너무나 무서운 결과이죠 멸망이고 영원한 형벌이고 죽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두움의 죄의 영역에 가려져서 그런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은 얼마나 어두운 세력으로 인해 또한 강팍한지 소망이 없는지 생명의 빛이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분명히 생명의 진리의 영역으로 비춤에도 불구하고 그 빛에 대하여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한 빛 가운데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쳤어요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두움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이루신 일이 무엇이고 또한 그리고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 일이 어떤 것인가 같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그 목적과 이유를 이 한마디로 딱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한마디로 딱 암축했다는 얘기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창조, 창조와 재창조를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와 재창조를 위해서 바로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생명의 빛으로 이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창조 이 말은 태초 이전부터도 그랬고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태초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도 그렇고 예수님은 그 전에도 그리고 바로 그때에도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고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심 하나님의 그 신성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섬기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대표적 이 메시지라면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오늘 요한복음의 첫 서두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절과 3절이 바로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하나님의 말씀 읽을수록 좋거든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1절에서 말하는 태초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느느라 라고 하는 그 태초의 시간보다 훨씬 더 영원전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는 훨씬 창세기 1장 1절부터 저보다 훨씬 영원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말씀 가운데에 생명의 빛으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3절에 가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그 태초의 시간으로 사도 요한은 딱 돌아와서 만물이 지은 바 되게 되는 그 천지 창조의 태초 시간에도 예수님의 생명의 빛의 말씀의 영어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내신 그 신성에 대하여 그분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성경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안 믿던 분들이 요한복음을 여러 번 읽다가 완전히 깨지는 경우를 봐요 전에는 예수님의 기적들을 믿지 않다가 요한계시로 깊이 읽고 읽다 보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무리로 걷는 것 죽었다가 살아난 것 이것은 너무나 그분에게 당연한 일이구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완전히 변화된 인생들을 많이 삶 요한복음은 너무나 위대한 복음에 예수님의 예수님 대신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생명의 말씀은 첫날의 첫 번째 강력한 생명의 말씀으로 영으로 어둠의 우주의 공간을 향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그 어둠 속에 그 생명의 빛이 말씀과 함께 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1차적으로 그 창조 속에 역사하셨던 우리가 말하는 로고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대심을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질과 속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통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심과 하나님 대심과 그 빛의 역사를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그 1장 그 다음에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짓기 이전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완전 어둠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기 전에 온 우주 땅을 비롯해서 모두는 어둠의 상태 이것을 카오스라고 한국말로 이야기하죠 영어로 보게 되면 이것을 케이아스라고 말합니다 케이아스의 상태, 카오스의 상태 즉 혼란과 무질서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무질서, 혼돈의, 공허함의 완전히 그 어둠 자체만 있는 그 공간을 향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전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모르겠지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파생되는 그 말로 빛이 있으라 했더니요 그 선포되는 순간 모든 혼란과 무질서와 공허함 가운데에 모든 것에 질서가 생겨난 거예요 그 공허함 속의 의미와 내용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깊은 흑암 속에 빛과 밝음이 생겨난 거예요 놀라운 것은 빛과 어둠이 섞이는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이 딱 질서 있게 역할을 하며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즉 카오스의 무질서의 혼돈과 어둠의 세계가 아름다운 우주라고 하는 코스모스 카오스에서 코스모스가 되는 이런 우주적 창조적 질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온 우주 공간을 뚫고 가는 거예요 온 우주가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빛이 있으라 하신 다음에 그 빛 가운데에 모든 우주가 질서적으로 돌아가는 마음 같아서는 정말 크게 할렐루야 하고 싶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서 너무나 흥분했어요 이것이 바로 태초의 생명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창조 역사가 이 사도 요한이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사도 요한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예수가 그 예수가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빛이 쓰라 하고 공허함과 혼돈과 어둠 속의 땅과 모든 우주에 딱 말씀했을 때 모든 것이 다 질서 가운데에 다다닥 생겼던 그 온 우주만물이 그가 없이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신 그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놀라운 거죠 그 예수가 바로 말씀이 되어 지금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어둔 세상 가운데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마 누엘 인마 누엘 왜 오신 걸까요? 오셔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오신 걸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똑같은 창조 때 역사했던 그 맥락 그것을 다시 재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제 창조입니다 제 생명의 역사입니다 제 창조의 역사를 위해서 그분은 이 땅의 카오스 이 어둠의 땅 가운데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린 이 어둠 세상 속에서의 무질서와 혼돈과 혼란 그리고 공허함 속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똑같은 말씀의 용건을 가지고 이 카오스 된 이런 세상과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질서적으로 세워가기 위하여 제 창조하기 위하여 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훅 불어넣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둠 속에서 죄와 벗을 삼아서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어둠에 있는 영혼들 무질 속에 그래서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질서적 삶을 위해서 그가 오신 것입니다 혼란과 혼란 속 혼돈 속에서 진리를 찾아 애쓰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우리 발걸음에 영원한 진리의 등불이 되도록 하기 위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도록 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공허함과 허무속에서 허덕이며 인생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가치를 느끼지 못해 우울해하는 그 영혼들에게 참된 영혼의 생명의 가치와 의미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예수님이 그 제 창조의 제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이 어둔 세상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분이 오셨다니까요 요한복음 1절 2절 3절에서 말했던 그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인간의 몸으로 왜 안 믿는 눈초를 저를 쳐다보세요 미치겠어요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아 죽겠는데 이거 너무너무 좋아서 기쁜 소식이 이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의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힌 소식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어둔 세상 속에서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그래서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BC, Before Christ 우리의 역사는 바뀌게 됩니다 어둠과 혼돈의 카오스의 BC, 삶에서 AD,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제 창조에 보람 있는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BC와 AD를 가르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비치게 하느냐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저는 14살 사이 미국에 왔어요 혼돈 속에 살았습니다 공허함 속에 살았습니다 위축되어 살았습니다 정말로 외롭게 살았습니다 바로 2년 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어려운 삶 속에서 무엇이 내 인생에 참된 의미가 되고 가치가 있는 삶인지 어렸을 때의 신앙은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에 말 그대로 카오스와 같은 혼돈 속에 살았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 시간들은 마치 그래요 영적 무지함, 무질서 속에 살았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던 저에게 어느 날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마음과 심령 속에 임하여 주셨습니다 정말로 황홀하고 놀라운 변화의 시작의 시간인 것을 너무나 확연하게 기억을 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더다 저의 삶은 제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즐기던 것 뭐 천불을 주고 갖다 준다 할지라도 구역질 나서 싫었습니다 어둠이 아닌 빛이 승리하는 삶을 조금씩 조금씩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분명히 어둠과 빛, BC와 AD로 가려지는 질서적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규모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는 새로운 비전물로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 생명의 말씀을 저를 빚어가시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가치 있는 인생을 향하여 이끌어주시는 스텝 바이 스텝, 스텝 바이 스텝의 삶으로 주님은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어디까지요?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 만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세상 그 무엇이 이런 변화를, 이런 변화된 인생을 살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탁월한 교육의 시스템입니까? 많은 여러분의 손주들이 목숨을 거는 학원 선생님들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염원하고 바라는 정치의 변화입니까? 그 정치의 변화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변화시켜 줄 수 있을까요? 세상에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깊이 있는 철학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교화의 목적으로 세운 탁월한 교도소입니까? 아니죠 그럼 대안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오직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그분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온 우주 끝까지 그 파동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고 그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존재하듯이 우주보다 더 깊은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 그 빛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시카고 대학 종교심리학 교수 브라우닝 박사가 그 타임스에 이런 내용을 실었죠 미국 사회가 학교에서 유선 학교뿐만 아니죠 일반 공공장소에도 총기 난사 사건들 범람한 마약, 섹스 등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 이 안타까운 어두움의 현실을 보면서 그는 확실한 한 소망의 빛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글을 썼는데 읽어드리면 그동안 물질 문명을 섬기던 미국인들은 엄습하는 세상의 악간 파도로부터 자신과 자녀를 보호할 방도가 그들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없어요 대안에 절대로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자녀를 보호해 줄 보호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있나요? 마약과 섹스 그리고 폭력 등의 거대한 악으로부터 학교와 정부가 자식들을 더 이상 보호해 줄 수 없음을 알게 된 부모들이 다시 진정한 마음으로 찾아 나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였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꿈틀거리는 교회를 통해 우리 모두는 유일한 소망의 한 빛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그러므로 교회가 여러분 바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바로 교회를 통해 세상을 향해 비추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그 너희가 바로 교회이고 너희라고 하는 교회는 바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두운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추기 위한 존재이고 그렇게 될 때 유일한 소망이 거기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 우리 백범 김구 선생의 그 유명한 말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에 하나를 세우는 것이 낫소 적어도 그 시대에 이런 영권이 있었어요 교회가 갖는 교도소 경찰서 10개를 세운들 사람 번화 못 시킨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교회 하나 세우면 그리스의 생명이 그 안에서 꿈뚝꿈뚝거리면 어떠한 죄인들도 생명에 빚던 예수를 만나면 피스에서 AD의 인생으로 다 바뀐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제 창조의 역사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를 통해 새롭게 시작될 그 영광을 그는 지금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7절, 8절, 9절 특별히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탁 등장시키면서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과 같이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그 사명, 소명감을 지금 실어주고 있는 것이죠 7절, 8절, 9절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제가 증거하러 왔은 세례 요한입니다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여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찬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0의 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또 일로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생명의 빛이 그 가운데 임해서 그 빛을 증거하는 자가 되도록 이 재창조의 역사를 한다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해지면서 우리가 잘 아는 19세기에 최고의 불을 누렸던 이 록펄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추려서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록펄레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석유를 찾아서 오일탱크를 찾아서 이 지하를 수도 없이 팠던 사람이었어요 극적으로 어느 마지막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팠을 때에 놀랍게 석유를 발견하게 됐어요 34살에 젊은 나이에 이 석유회사를 그는 세웠습니다 10년이 지난 43세에 미국에서 가장 큰 이 회사를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10년이 지난 53세에 억만장자가 되었어요 최고의 불을 누리는 이 록펄러 이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1년 후인 54세 54세가 그가 딱 접어들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불치병이 희귀한 불치병이 그를 엄습하게 됩니다 아로피셔라고 하는 이 병이었는데 희귀한 병이죠 겨우 억만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우유 한 잔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인생으로 전략되었습니다 이 아로피셔라고 하는 희귀한 병은 머리카락과 눈썹이 계속 빠져요 그 다음에 몸이 이유없이 계속 마르면서 결국 죽게 되는 아주 그런 희귀한 병이었어요 거기에다 그는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호통을 당했어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54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몰골은 볼품없고 너무너무 초라한 그런 노인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됐어요 의사는 포기합니다 그리고 록펄러에게 말합니다 자네 당신 미안하지만 당신은 잘 살면 1년이야 1년 이상 넘지 못하게 될 거야 라고 사형선고를 내립니다 이런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던 그에게 그 마지막 사형선고의 의사한테 내리고 가장 우울하고 가장 우울하고 어둡고 정말 말 그대로 인생에 대해서 공허함과 혼돈과 그러한 이 어둠과 우울의 영이 지배했다 그 병원에서 나오면서 그는 한 문구를 보게 됩니다 그 문구가 이 록펄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말 그대로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비스에서 에이드로 가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꾸는 그의 어둡고 우울한 그런 공허한 영 가운데에 생명의 빛의 말씀이 들어온 것이죠 그 말씀의 문구가 뭐였었는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이 말씀 잘 압니다 우리는 한 번도 이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말씀 실천해 본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죠? 믿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빛대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말 깊이 있는 이 말씀의 그 기적적인 삶을 우리는 실은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록펄러에게는 그날의 이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가슴에 들어온 것 인생의 통찰력이 생긴 것 여러분 빛된 인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진리의 말씀의 통찰력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삶을 조명해 봅니다 어두움을 파헤치듯 그 파동하는 파생하는 주님의 그 말씀이 온갖 모든 삶을 다 빛과 어둠 어둠과 빛으로 다 갈라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시아는 질서가 잡히면서 그는 이런 생각에 몰두하게 됩니다 아 나는 왜 지금까지 받는 일에만 몰두하면서 살아왔는가 모으는 일에만 몰두하면서 살았던 삶을 생각하고 회개를 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업가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날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면 생명의 빛의 말씀이 팍 진리로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질서가 잡히고 빛과 어둠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이 제일인 줄 알고 돈을 위해 저는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인생이 돈에 달려있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돈이 나의 희망이 아닌 것을 압니다 이제는 압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록펠로는 그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거예요 결단을 했어요 주님 내가 얼마까지 살지 모르지만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면 생명을 주시는 그 마지막 시간까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부터 이 말씀이 생명의 진리의 빛이 그에게 다 식음석을 가르는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열심히 기도 생활을 했어요 예배의 자리에 항상 나왔어요 말 그대로 10의 1조 저 하나님 앞에 충성석에 드리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신앙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창조에 새로운 빛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뉴욕의 리버사이드 철치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를 세우고 그뿐만 아니죠 록펠로 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의료사역과 이 교육사업에 그는 쏟아 붓기 시작합니다 록펠로가 쏟아 붓 이러한 재단을 통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죠 뉴욕에 특별히 그분의 모든 록펠로 센터를 비롯해서 흔적들이 있습니다 저도 록펠로 센터를 가본 적이 있는데 대단해요 놀라운 것은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잘 먹기 시작했고 소화가 잘 되고 잠도 잘 자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의사들은 분명히 그에게 55세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는 몇 살까지 살았죠? 98세까지 그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빛 대신 생명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온다에 탁 임하게 될 때 이런 놀라운 역사는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것이죠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성인 것이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과 굉장히 친했습니다 특별히 오라분이 나사로와는 모든 식구가 항상 친했고 예수님이 그 집에 들려서 식사하기도 좋아했고 쉬기도 좋아했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기를 간청했지만 오지 못해서 오빠 오라분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불평불만하는 예수님 당신이 일찍만 오셨더라도 우리 오라분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죽지 않았을 텐데 섭섭함으로 예수님 가슴에 대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치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죽지 않았다 잠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무덤가를 향해서 뭐라 그러죠? 저 돌을 옮겨 놓으라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그 동굴에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 나사로가 살아나오거든요 나왔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요 돌을 믿음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일은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 하라 그랬어요 너무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살면서 교회 가는 삶에서 이 마음의 돌을 푹 닫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내면으로 들어가고 시작하면 긴문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너무나 어두운 구석들이 얼마나 얼마나 많아서 왜 그렇게 살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루아디아 교회에게 향하신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그대로 창세 전부터 또 창세 가운데 역사하셨던 이 땅의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의 영광으로 함께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의 말씀이 환하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비스의 인생이 아니라 에이디의 인생을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삶이 필요합니까? 이 14절에 있는 말씀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육신 가운데 가장 가까운 아내가 가장 가까운 자녀들이 가장 가까운 교우들이 가장 가까운 일터의 식구들이 어, 저분 변해가네 어, 저분 상당히 여유가 있어졌네 어, 저분 뭔가 되게 평안해 보이네 어, 저분의 입사에서 왜 이렇게 감사가 넘치지 어, 저 사람 왜 뒷담 안 치지 다른 사람 욕하지 않지 어, 저 사람 술자리 잘 안 가네 어, 저 사람 새벽기도 나가기 시작하네 등등서부터 말씀이 육신이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의 존재, 내면의 세계에서부터 주님의 빛을 막는 이 모든 것을 돌을 탁 옮기고 생명의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진리와 은혜 넘치는 그러한 존재가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놀란 은혜와 변화가 정말 우리 가운데의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육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인카네이션 진리와 되기 시작하면요 분명히 거기에는 변화와 열매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러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직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쓰시길 원하신 제 창조의 놀라운 이 AD의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의 존재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의 삶의 응시 모든 부 ku sir mu sir mu sir mu 한글자막 by 한효정